다음은 공감예술단 경상남도 거제시지부 직책에 대한 임명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이재명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채영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다 아주 아끼는 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델처럼 걷고 계시는군요 임명장 공감예술단 경상남도 거제시지부 채무 이채영 위 사람은 공감예술단 직책 규정 제4장 5조 2항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거제시지부 채무로 임명합니다 2024년 4월 5일 공감예술단 중앙본부 회장 국총회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립니다 축하해